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방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적인 방해가 너무나도 심하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와의 피로 아버지 악한 영들 누구든지 영상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잡아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혜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나사렛 예수와의 피로 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덮어주셔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영적인 방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딸림들 예수와 이름으로 문와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번 영상물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비밀 Secret of Spiritual World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에 한 번에 영상물을 끝내고 싶었는데 계속 영적인 방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아무튼 계속 일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로 바르고 돕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물들은 제가 드리는 모든 영상물들은 엔터테인먼트 남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영상물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영상물들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깨우는 영상물이고 영혼을 살리는 영상물들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완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영상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오만 것을 다 사용합니다. 사람도 사용하고 오만 걸 다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적 비밀 그러니까 Secret of Spiritual World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온갖 방해들이 막 계속 들어와가지고 첫 번에 영상물을 작성하지 이렇게 마치지를 못하고 지금 벌써 세 번째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영상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예수와 커밍 채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영을 살리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 여러가지 방해 공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영적인 공격을 날마다 순간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누워있으면 악한 영들이 막 완전히 얼굴을 핥히고 몸을 무겁게 하고 몸살이 걸리고 계속 영적인 전쟁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구분 없이 맨날 들어옵니다. 저는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태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물을 전혀 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성경말씀 골로세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어붙어 오므로 감치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영광히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 영광이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영적 비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시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예시와를 디나이 하거나 예시와를 부인하면 완전히 지옥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이유이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1분 1초 막 태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1분 1초 죽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죽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쫙 깔려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아기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두 명의 수호천사와 에스코팅이 되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호천사가 항상 지켜주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악한 영들이 어택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영권이 생깁니다. 영적인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들도 도와주고 싶지만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간에 그것에 따라서 수호천사들도 팔짱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수많은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각각의 나라에 각각의 나라가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을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말을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말을 한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악한 영들도 똑같다. 악한 영들도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사람이 악한 영들이 접근할 때 중국말로 하고 또 일본에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접근할 때 일본 말을 한다. 이런 점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천사가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사탄의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탄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천사가 저한테 말을 그 여자 천사 두 명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여자 천사 둘이 와가지고 제가 가늠의 영으로부터 더러운 영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도와주면서 이제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자매님 아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자매님들 어디로 가세요? 두 명의 천사였습니다. 날개는 안 날리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천사들도 악한 영들의 무슨 예를 들어서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그러면 천사들도 가서 방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그러면 악한 영들이 계속 방해하지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눈을 가린다든지 잠을 오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상에서도 전쟁이 아주 심하구나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본 것이지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눈 두 개 똑바로 뜨고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열어주시지 않냐 하시면 저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서도 그렇게 서로서로 전쟁이 많구나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사탄의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사탄의 교회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사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천사들도 이렇게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 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또 이제 그 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날개가 있는 천사도 있고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고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방문 교사를 했습니다. 방문 교사를 하면서 제가 방문 교사로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그 아기는 7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자 그 아이는 제가 하나님의 또 열어주셔가지고 본 모든 것들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방문 교사를 했는데 어떤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 이제 그 아이에 그 남자아이의 여동생이 이제 이제 그 고객으로서 제가 학생으로서 가르쳤는데 그 집에는 7살 7년이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태어나서 처음 그런 것을 보았는데 저는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상태로 그대로 인지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말도 못하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기 천사가 아기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 아기가 7, 7살 된 그 아기가 천국에 올라갔구나.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아이는 일반 사람이 아니었고 그 안에 있는 영은 일반 사람의 영이 아니었고 천사의 영이었습니다. 아기 천사의 영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영상물을 통해 서로 남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기가 이제 하늘로 갔구나 하늘나라 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일부러 이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국 갔다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비전을 보고 와 아니 정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수많은 지체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정말 태어난 순간부터 지체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제 저는 압니다. 그분들의 안에 어쩌면 천사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말로 써나 아니면 손지검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육체로라도 어떠한 경우와 환경 속에서도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쩌면 당신 앞에 있는 그 지체장애자분이 그 안에 있는 분이 인간의 영이 아니고 천사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살 일곱 살이라 되었던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자라지를 않고 칠년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아기처럼 있다가 이제 제가 그 안에 있는 영이 일반 사람의 영이 아니라 아기 천사의 영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천사가 쫙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올라가는데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도 풀어드립니다.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세상 어떤 사람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제가 무엇을 봤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집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막 예를 들어서 욕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속한 것을 전부 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게 모르기 첫 번 이렇게 영적인 비밀로 다 만들고 싶었는데 얼마나 지금 영적인 방해가 많은지 제가 비디오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 번째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먼저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정한 회계는 단순하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눈물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 십몇 년 동안 커피도 한 잔 안 사줍니다. 정말 그 인간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만 정말 십몇 년이 지나도록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십몇 년이 지나도 이 가족 이 관계가 전혀 회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양심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죄책감을 단 커피도 한 잔 안 사준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겠죠. 당연히 그 덩어리가 시커먼 덩어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거운 덩어리가 있는데 그래서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야 정말 나 좀 용서해줘 용서해줘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용서해줘 이렇게 말로만 회개를 합니다. 풀어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죽기 전까지 커피 한 잔 안 사줍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당연히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순하게 회개를 한다시고 말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눈물도 한 방울 안 나더라.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자 그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가서 나가서 커피 한 잔 더 사주고 나가서 뭔가 이러한 액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아가지고 그리고 휴거의 비전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15년 동안 휴거의 비전을 봤는데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오는 이 비전은 어마어마한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기를 위해서 한 번 더 보고 자극을 받으라고 계속 카메라로 들이미는 거지만 저는 꿈속에서 휴거가 되는 비전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떠한 점이 있었냐면 항상 올라가는데 꼭 전기줄에서 걸려가지고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더 올라가서 세상 그러니까 천국까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꼭 전기줄에서 딱 걸려가지고 더이상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걸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또 제 이거를 하나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제가 공중에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날고 있었는데 제가 친한 베스트 프렌드의 손을 잡고 그 친구를 끌어올리려고 그 친구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친구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올라와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꿈에 이 꿈이 무슨 뜻인가 분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입니다. 전혀 안 믿고 그리고 당연히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휴거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그 영적인 무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올라가는데 전기줄 이상을 절대로 못 갑니다. 왜 이렇게 왜 내가 못 올라가는 것일까 항상 고민하다가 막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를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있던 그 덩어리들이 점점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워지고 또 가벼워지고 가벼워졌더니 이제는 이제 하늘이 올라갈 때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와 이런 것이구나 영적인 비밀들을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책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더욱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죄 그리고 죄책감 모두 마음에 좀 근심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무게가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딱 이제 딱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에 정말 그러한 덩어리들이 그대로 몸에 있다면 무거워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러면 진리의 성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그때부터 천국 입성하는 그때까지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속 이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계는 단순하게 입으로만 내가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말 커피도 안 사주고 정말 자기 저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괜찮지만 정말 그 커피도 안 사준 그 사람은 마음에 양심의 죄책함이 덩어리가 그냥 꽉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끝까지 커피 한 잔 안 사준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 과연 녹아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덩어리가 그 덩어리가 과연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계는 말로만 말로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눈물로만 흘릴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내가 훔친 것이 있다 그러면 갚아주고 그런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진정한 회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진정한 죄 문제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 그런 분란들이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왜 일어나느냐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정말 어택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영적 권한 영권이 생겨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혼도 하고 폭력적인 일도 일어나고 금전적으로 사고가 터진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아프다든지 별의별 것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낫게 해주고 싶고 관계 회복을 시켜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무엇보다도 예수와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야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서 이렇게 예수와 예수와 하나님께서 계신데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도 법 두번째도 법 세번째도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예수와를 디나이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남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본대로 들은대로 다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칩이든 메리 칩이든 RFID 칩이든 무슨 임플랜트물 칩이든 각종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애더블 칩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칩도 있고 생긴 것이 긴 것도 있고 무슨 머리카락처럼 생긴 것도 있고 큐빅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상관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형태라든지 상관없고 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마이크로 칩은 전부 다 짐승의 표입니다. 제가 하도 안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제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었습니다. That is what it is go tell them 이라고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셨는데 영어로 막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There is what it is go tell them 그것이 맞다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짐승의 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seal of God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죠. 무슨 약간 형광색 하얀색 형광색인데 이렇게 사각별 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을 맞아보셔서 압니다. 띵 인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그리고 영이 깨어있으면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seal of God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얀색 작은 별처럼 사각별처럼 생긴 건데 띵 하고 우리 이마에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영이 죽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어있습니다. 죄와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죄책과 모든 것들이 무거워가지고 영이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영이 영혼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이렇게 들을 때 좀 많이 신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또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은 이콜 생명입니다. 빛은 땡땡 이콜 생명입니다. 빛은 그래서 예수와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생명이십니다. 예수와는 진리이고 예수와는 길입니다. 예수와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예수와를 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니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좀 여러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던지 안 믿던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믿고 싶으면 믿으시고 믿지 않고 싶으시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들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던지 안 믿던지 저는 나눠드리는 것이고 반드시 들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들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바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시켜주시면서 우리가 속이 꽉 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85시간 정도 걸립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만 꽉 잡아서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 85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그렇게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찬양에 보율 찬양에 특별히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보율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책감 모든 것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직접 또 가가지고 뭐 갚을 거 있으면 갚고 또한 먹을 것도 사줄 거 있으면 또 사주고 그동안에는 못했다라고 미안하게 미안하다 그러고 회개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에 있어서 그래서 말이 쉽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와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하고 누군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말없이 어린 양이 이렇게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 순종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와 커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안경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안에도 있으시고 바깥에도 있으시고 또 천국 가면 또 보시고 맨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저는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렛키니아 스티아 라바 연드라바바 시켈리 안드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이 시간 아세켈리바바 영웅적인 비밀이 돼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바 스티디아 라바바 시안드라바바 하나님께서 저는 아버지 뿌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자입니다. 라바 스티아 라바바 시안드라바바 누가 듣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 칼라바바 시안드라바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옵소서 비하세 칼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언제든지 아세테라바바 그들의 영이 무럭 무럭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테레바바 시안드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아버지요 정말 병아리의 아버지 영적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딱으로 정말 아주 강건한 그런 쌈딱으로 정말 잘 자라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러시오카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아티야나나 케레이오 스티디아 마마 안팎으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아라리인드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시안드라바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땅 끝까지 예수와 주님을 전합니다. 저는 뿌립니다. 예수와 주님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비키린 야시티리 아마 마신들 수확하시옵소서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라비티엔나나 스키티나나 바빠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 특별히 예수와 커밍을 찾고 또한 두드리며 예수와 커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영이 자라서 예수와 커밍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정말 휴고에 동자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와의 준비된 신부로 아버지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할 순서가하고 담대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알곡으로 준비시켜주시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 그리고 완전히 24캐 같은 완전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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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립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뿌리고 예수와의 피로 뿌리고 아버지 말씀으로 뿌리고 성령으로 뿌립니다. 아버지께서 거두어주시고 소확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